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밀가미합니다. 조생귤 1만에 5천원씩 3만원입니다. 자 시대 놓고 알고 가시는 조생귤 1만에 5천원씩 3만원입니다. 아 여기 뭐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여기 밀가미입니다. 자 알고 가시는 조생귤 1만원에 5천원씩 3만원입니다. 아 보드카 좀 파나 여기? 조생귤 1만원에 5천원씩 3만원입니다. 뭐 이런 걸 파러 아 여기도 조생귤 1만원에 5천원씩 2만원씩 3만원입니다. 자 시대 놓고 가시는 조생귤 1만원이며 조생귤 1만원이며 조생귤 1만원에 5천원씩 3만원입니다. 사이버 자 시대 놓고 가시는 조생귤 1만원에 5천원씩 7만원을 탕합니다. 수아gae 저하미 고장귤 1만원에 5천원씩 3만원입니다. 조정귀 조정귤 1만원에 5천원씩 3만원을 판매하실 겁니다. 조정귤 1만원에 5천원씩 3만원에 5천원씩 3만원입니다. 그럼 이것도 보일러입니까? 보일러요 와 관을 네 개를 뺐네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교회를 다 사람 주거시설로 바꿔가지고 이런데다가 커피숍하고 음식점 같은 것들을 차려놨어 아시라는 사람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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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만색이긴 했구나 개소주? 개소주 개소주가 뭡니까? 저렇게 우리 집을 짜가지고 이렇게 개를? 그러니까 소주를 만들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소주 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안 먹어서 아 이게 또 비랄 이슬람 사원이 여기가 있네요 저번에 저기서 이쪽으로 갔죠 아아 시원하네 위에는 교회가 있고 밑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네 아 훌륭하네 종교적으로 충분한 곳이네 네 안 싸우고 이야 진정한 대부분 전쟁이 다 종교전쟁이 많은데 이렇게 평화롭게 한국에서 한산에서 행복하게 같이 친구들 같이 밑에 방 우리 방에 같이 살고 러시아마트 여기가 러시아 쪽으로 왔구나 샬롬 정백단 예전단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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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저 이 종로빈대또기 이런데가 저희가 리트머스 애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단골집으로 먹었던데요 네 빈대떡 이 소 막걸리 여기서 많이 먹었네 여기 좀 정보니까 들어보니까 가벼우니까 형, 내꺼는 다방이 많네, 형님. 네? 여기 다방이 많아. 다방에서 성매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. 양꼬치 짓다. 양꼬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중국촌으로 온 거니까. 여기 성적이 많네. 성적이 많네. 그럼... ... ... ... ...